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올해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6.2%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는 1992년 이후로 최저 수준입니다. 최근 대규모 감세 및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약 700조 가량을 투입하며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며 미국이 보고한 감세가 많은 회사들을 중국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이 미중 무역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습니다. 즉 다시 한번 중국에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극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멕시코 및 베트남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제품이 가성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제품들로 대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라는 상황을 맞아 기존의 경쟁 우위가 극격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은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도입이라는 금세기 최대의 실험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방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진행하게 될까요? 지금 세계의 눈이 중국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비록 과거와 비교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료 6.2%라는 수치는 평균 소득 1만 달러 정도의 중진국 국가로서는 양호합니다. 특히 G20 주요 경제국들과 비교한다면 매우 높은 성장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6.2%라는 수치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를 입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과 세입을 토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실제 성장률 간에는 약 1.5%에서 2%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 6%가 무너지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실업입니다. 매년 대학생만 700만명 이상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은 최소한 매년 천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4-5% 이상의 성장은 필수이기에 이제 더 이상 경기 하강을 지켜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부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부채,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노동인구의 점진적인 감소 등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제조업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부진뿐만 아니라 설사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한번 중국을 탈출한 기업이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산시설이 한번 이전을 하게 되면 신규 법인 설립, 장비 운송, 신규 장비 구입, 공공만 재조정, 직원 해고 및 채용 등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된다고 해도 이미 동남아에 비해서 높은 임금의 중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생산기지가 아니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다시 소모하면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이번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 부과라는 압박의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다국적 기업들은 항상 중국의 불공정한 요구와 대우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중국도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이 하는 말만 믿고 계속 중국에서 사업을 하게 있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려운 고비만 넘어간다면 결국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와 국영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와 공상당 일당 체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권력을 가진 집단의 유지가 가장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굵기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위안화 환율을 절상시켜서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제 중국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고민이 깊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 강화화, 내부 단속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